안녕하세요 YC 입니다 자 오늘 저희랑 함께 질문 만들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처링 의문사 그냥 질문 만드는 거 아니고 의문사 들어가는 거 질문 만드는 거 한번 저런 연습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재미있는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 만들기 잘 안되요 중요한 의문사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예스나누로 대답 못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yes 말 안되잖아요 how old are you? 네 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요 예스나 노의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단답형의 대답을 기대하는 거 버벅대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의문사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의문사가 뭔지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비동사하고 현재형 할 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에요 의문사는요 반드시 한 단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땐 알고 있는 한 단어 의문사들 how 어떻게 혹은 뭐죠 네 방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태를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what 무엇 why where where 어디 who 누구 when 언제 위치 무엇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what 하고 위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what은 일반적인 걸 물어볼 때 what을 써요 위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질문하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대답의 옵션이 많지 않을 때 위치를 써요 잠깐만 내가 보여드릴까요? 일단 한국말에서 what이나 위치는 사실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오케이 what color is your car 라고 얘기할 때는 what을 써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모든 색깔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which color is your car blue or red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일단 지문을 하면서 위치를 쓰고는 뒤에 뭘 붙였어요 블루나 레드를 붙였어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블루나 레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일반적인 걸 물어볼 때는 똑같이 무엇이라는 뜻이지만 what을 쓰고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 걸 얘기할 때는 위치를 써서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는 그냥 무엇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요 우리가 모든 걸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걸 물어보고 싶어요 위에 꺾거든요 그래서 두 개짜리의 의문사가 등장을 합니다 how long? 자 몇 시에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죠? what time? 두 개짜리고요 how much? 가격을 물어보고 싶을 때 우리가 how하고 much를 같이 써서 얼마냐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색이에요? what color?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몇 살입니까? 라고 할 때는 how old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의문사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머릿속에 한 단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짜리도 있고요 심지어 세 단어짜리도 있어요 자 몇 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how many people 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한 덩어리가 의문사고요 how many students 몇 명의 학생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써서 한 덩어리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더 긴 것도 있어요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의문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음악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직업 어떤 종류의 직업을 찾습니까 what sort of job are you looking for? 라고 얘기할 때 의문사가 what sort of job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 what type of work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도 한 덩어리가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의문사라고 얘기할 때 제발 머릿속에 who what 위치만 떠올리지 말고 이게 뭐다?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짜리 의문사도 있구나라고 같이 기억하는 게 오늘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원어민들한테 의문사로 들어가는 질문을 만들 때 꼭 명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오영식이란 얘기를 써요 그 문법에서 저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영어에서 모든 문장들을 딱 뜯어봤더니 딱 다섯 개의 패턴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래서 오영식 문장을 따로 가르치긴 하지마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자 왜냐면은 영어에 모든 문장들은 다섯 개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건 안 하고 의문사일 때 이 방법을 써요 굳이 내가 맞는 건데 뭐 영어에 의문사의 사명식? 뭐 그냥 근데 이런 게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영어에서 의문사가 들어가는 질문은 딱 이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히 벗어나는 거 없어요 자 볼게요 첫째는 who are you예요 근데 그때 그 비동사일 때 했는데 여러분한테 의문사 비동사 주어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who are you 하는 기억 하나 놓자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라고 얘기해서 의문사 do not, does, did 쓰시고 주어나 동사인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따로 해보라니까요 what do you want 그냥 기억해나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동사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배우는 건데 what happen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의문사하고 동사의 순서입니다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내가 의문사를 갖고 왔어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사가 들어가는 질문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만 1번 who are you 그냥 따라해볼게요 저랑 따라해보자 who are you who are you 자 두번째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 다음에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세 개만 기억하면요 영화에서 모든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고 놀랍고 기적같은 일이죠 자 첫번째 것보다 볼게요 영어에서 who are you를 써가지고 질문 만드는 건데 언제 쓰면 되냐면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 때 비동사가 들어가거나 조동사가 들어가거나 해부터 빼고요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가는 종류의 동사는 무조건 who are you의 패턴으로 질문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나요 뭐요 비동사 조동사 have pp 자 볼게요 그래서 who are you인데 여기서 의문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are 자리에는 비동사나 조동사나 have 플러스 pp에서 have 그리고 주어의 순서만 쓰면 돼요 그럼 저랑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너 어딨냐 친구들 전화해서 물어봐요 자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친구한테 뭐가 궁금해요 어디에 있습니까가 궁금한 거예요 있다란 말 뭐죠 비동사죠 그러면 우리는 비동사니까 who are you 패턴이에요 그래서 who are you를 써놔 딱 써놓고 내가 궁금한 건 너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 자리에 you 쓰면 되고요 you니까 비동사 뭐 쓰면 돼요 are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뭐죠 where 그래서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하는데 자꾸 우물우물우물거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너 뭐 먹고 있냐 자 영어에서 뭘 먹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영어에서 뭘 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거는 b ing 들어가야 되니까는 what are you eat 아니고 뭐다 what are you eating 너 뭐 마시는 중입니까 what are you drinking 너 뭐 보고 있는 중입니까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뭐 읽고 있는 중입니까 what are you reading 패턴대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자 친구가 할 줄 모르는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죠 능력 감 오시죠 can이에요 나왔네 조동사야 그럼 패턴 뭐다 who are you 자 그럼요 그냥 내 얘기하는 거니까 주어자로 뭐 나와요 i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can 쓰시면 되고요 can 어떻게 how 남은 거 뭐야 할 수 그거를 하다 그래서 how can I do that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그냥 패턴대로 하시면 돼요 how can I eat it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그 여기 얼마나 있었어 너 여기 얼마나 있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해요 네가 여기 와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기간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는 만큼 영어로 뭐라 그랬죠 그렇죠 have 플러스 pp에요 저 나왔네 have 플러스 pp니까 패턴 뭐다 who are you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너에게 질문을 하니까 너 you 쓰시면 되고요 you니까 have 하고 해주신 게 뭐 쓰시면 돼요 잘하시네요 have 써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봐봐 한 단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못 써 근데 기간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뭐라 그랬죠 how long 그래서 how long have you 남은 거 뭐 쓰면 돼요 been here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오고요 있습니까 오케이 너네 얼마 동안 사귀고 있느라고 얘기하면 그냥 패턴 그대로 하면 돼요 how long have you been together 너네 얼마나 함께 오랫동안 사귀고 있습니까 자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동사나 그냥 일반적인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과거요 그냥 보고 have to 동사 우리 조동사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갈 때는요 의문사 들어갈 때 뭐만 기억해라 what do you want 제 패턴으로만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what 자리에 의문사 넣으시면 되고 두 자리에는 do not does not did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you 자리에 주어 넣으시면 되고 뒤에 동사 원형만 넣으면 돼요 자 저랑 질문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러분 야 그 남자는 보통 아침 뭐 먹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한 거예요 얘가 지금 먹는 게 아니라 평소에 먹는 게 궁금해요 이시죠 평소에 쓰는 거니까 현장 쓰죠 그럼 뭐 패턴 뭐야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대로 써주고 우리가 궁금한 건 그 사람이니까 유 자리에 희 써주면 돼요 희고 지금이니까 두하고 더주 중에 뭐 써주면 되죠 더질 그래서 더주 쓰시고 뭐 what what does he 동사 원형 eat 아침으로 for breakfast 그래서 what does he eat for breakfast 그는 아침으로 보통 뭘 먹습니까 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도할게요 여러분 야 너 어디 갔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해요 빠바밤 과거형이야 비동사 빼고 그럼 뭐만 패턴만 기억하면 돼 what do you want 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너니까 유 자리 유 써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에 물어보 관해서 물어봐요 과거에 관해서 물어봐요 과거 뭐 쓰시면 되죠 did 쓰시면 돼요 did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where 가다 뭐야 go where did you go 너 어디 갔었니 어려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렵거든 내가 되게 쉽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빡빡빡 따라오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요 잘 되게 이해 안 가고 영어로 얘기할 때 되게 버벅거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같이 전화 패턴 계속 연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야 뭘 해야만 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빠바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뭐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내가 뭘 해야만 하냐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죠 have to 그래서 이거 have to 동사를 내가 같이 한 덩어로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편해요 그래서 패턴 뭐야 have to니까 what do you want 막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야 내가 상황은 이런 거겠지 아 회사 가가지고 혹은 여러분이 어디서 알바 자리 구해가지고 외국에서 야 내가 뭐 해야만 해요 자 사실 직장 생활에서 하는 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have to 쓰면 되고 패턴은 what do you want 그래서 나니까 I 쓰시면 되고 지금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I니까 do하고 더주 중에 뭐 쓰시면 돼요 do 그 다음에 무엇 wha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에 have to 동사를 같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what do I have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what do I have to eat 도대체 내가 뭘 입어야만 합니까 내가 뭘 꼭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what do I have to wear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합니까 어렵지 않죠 머릿속에 기여하세요 현재나 가격 비동사 제외하고 have to 동사는 뭐만 떠올려라 의문사들과 질문하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어느 세월에 who are you를 떠올리고 what do you want를 떠올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늘 강조하는 수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수영을 배울 때 처음부터 완벽한 자유형이나 접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어로 질문을 만들 때 당연히 이런 패턴을 거치게 되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못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듬떠듬하는 게 반복되고 반복되야 영어로 질문이 바로 나와요 항상 한국 사람들이 내가 버벅대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데 여러분 영어로 얘기할 때요 원어민들이 여러분들이 완벽한 영어를 쓸 거라고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동남아 사람 유럽 사람 만났을 때 한국에서 완벽한 한국말을 구사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다? 반복을 통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사실 앞에 나오는 who are you나 what do you want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you가 나왔어요 내가 누군지 뭔지 알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되는데 내가 세 번째 패턴을 오늘 처음 배워놓은 건데 아예 우리가 질문할 때 누군지 뭔지 자체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누구한테 질문하라는 그 you 자리에 뭘 끼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했는지 뭐가 했는지 모를 때는요 what happened라는 그 패턴을 쓸게요 뭐가 궁금하면 what 쓰시면 되고 누군지 모르니까 앞에 who 쓰시면 돼요 패턴 어떻게 된다 what happened니까 뭐야 의문사하고 동사의 순서로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주 개판이야 아주 춤 먹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뭐가 뭐가 벌어지는 건데 잖아요 누구가 없어 what do you want나 who are you로 못해요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뭐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그럴 때 뭐 쓰라고 했죠 what happened 패턴 따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what 쓰시면 되고요 뭡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뭐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순간회라는 거 뭐죠 b ing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비동사 m r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삼인식 다수 패턴 같이 그냥 이지나 아니면 해지 같이 비동사 이지의 패턴을 써요 그래서 what is happening m 하고 r 하고 이지가 있는데 보통 이지를 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 더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이제 원어민들이랑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아 내 냉장고에 누가 우유를 먹은 거야 내가 지금 되게 열받았어 그래서 친구들 물어보는 거야 누가 내 우유를 마셨어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알았으면 who are you나 what do you want to 쓰겠지만 사실 누구 자체를 모르는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뭐 써라 who를 써라 동사 쓰면 돼 마시다 뭐죠 drink야 내가 궁금한 거는 누가 내 우유를 먹고 있냐가 아니라 뭐예요 누가 내 우유를 먹었냐니까 과거형 쓴대요 그래서 who drank 누가 마셨습니까 뭐를 내 우유를요 그래서 who drank my milk 누가 내 우유를 마셨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내 키가 안 보여 어? 키 어디 갔어 야 누가 내 키 갖고 있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해요 누구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what happened 패턴 쓰시면 되고 누구니까 who 가지다 아까 얘기했죠 가지다라고 하면 have하고 hedge 두 개가 있는데 내가 또 뭐 쓴다고 그랬죠 예 is의 형태를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has 3인징 단수의 동사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who has my key 누가 내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의 질문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의문사가 들어가는 질문 자 첫째 누구 혹은 무엇에 관해서 질문을 할지 결정을 해요 넌지 그 남자인지 이 팬인지 아니면 이 단어인지 근데 누군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를 때는 그냥 what happened 패턴으로 바로 빼버리고 아니면 일단 그 다음에 의문사를 결정을 해요 내가 여러분 아까 설명한 거 누군지가 궁금해 뭐 쓴다 who 어떻게 가 궁금해 how 기간이 궁금해 how long 무슨 색깔이 궁금해 what color 어떤 종류의 직업이 궁금해요 what kind of job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자 하는 시제나 조동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who are you로 질문을 할 건지 아니면은 what do you want로 질문을 할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저랑요 진짜로 원어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봐요 이 패턴 그대로 해볼게요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둘이 되게 친해 보여요 그래서 야 너네 둘이 안 지 얼마나 됐니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해봅시다 내가 누구하고 무엇에 관한 질문인데 누구야 너잖아 그럼 일단 you야 의문사를 결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냐고 궁금한 거니까 뭐 의문사 how long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뭐가 궁금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오고 있었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영어에서 이때 뭐 쓰죠 빙고 have 플러스 pp 를 씁니다 그러면 딱 나왔네 who are you야 what do you want 비동사 조동사 have 플러스 pp who are you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who are you 딱 써놔 우리 누구면 물어봐 너니까 너니까는 우리 현재 말이었을 거니까 have의 해지야 have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ow long have you none her 그 여자를 얼마나 오래 알아오고 있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 패턴대로 하면서 친구한테 물어보자 오케이 친구랑 되게 재밌게 놀았어 아 술 너무 많이 하시고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궁금해 너 집에 어떻게 갔냐를 질문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잖아 이 패턴 갈 필요 없어 너야 의문사 어떻게 how 잘하셨어요 자 어떻게 갔냐니까 뭐예요 과거죠 그럼 패턴이 뭐예요 who are you야 what do you want 현재나 과거나 비동사 빼고 그 다음에 have to는 뭐라 그랬지 what do you want 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what do you want 써주고 그 패턴대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너니까 you 써주고 과거니까 do does did 중에 뭐 잘한다 did 그 다음에 어떻게 how 그 다음에 집에 가다 go home 그래서 how did you go home 어떻게 집에 갔었습니까 마지막 강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친구한테 궁금한 게 이런 거야 야 니가 어제 쓰레기 버렸는데 누가 너 봤냐 지금 찾고 있대 너 어떻게 할 거야 양심적으로 얘기할 거야 아니면 너 그냥 잡았을 거야 누가 너 봤어 물론 당연히 정답은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을 신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린 영어 수업이니까 그냥 이거 해볼게요 야 누가 널 봤는데 일단 봐봐 누군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몰라 내가 궁금한 건 누가 봤냐니까 패턴 그럼 바로 이번 3번 갈 필요 없고 바로 뭐 what happened 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뿅 what happened 누가 당신을 봤습니까 누가니까 뭐 who 보다 보는 중이면 비하인드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야 봤었습니까 가 되니까 who saw 누구를 너를 누가 널 봤니 who saw you 빠바밤 간단히 나왔습니까 자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영어에서 모든 질문은 이 세 문제만 알아라 뭐 who are you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want 지금 약간 바꿔봤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자 who are you 언제 쓴다 여러분이 비동사나 조동사나 have plus pp 쓸 때는 뭐 써라 who are you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재나 과거나 have put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뭐 써라 what do you want 그 다음에 누군지 뭔지 자체를 모를 때는 뭐 써라 who나 what을 쓰는 what happened 를 써라 자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내가 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부터 바로 되진 않아요 써서 혹은 외국인들이 얘기할 때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시간이 걸리지면 여러분이 끝까지 문양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연습해보시면서 문장 만드는 거 여러분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